국보 제32호 해인사 팔만대장격은 전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기자의 판화 조각술이 없었다면 장엄한 문화재가 출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 한국전통문화교육에 힘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계산데요.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조각칼을 꼭 부여잡고 목판을 깎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목판화 수업이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각자 앞에 놓인 연꽃 모양의 목판을 깎고 먹을칠에 판화로 찍어 기념으로 남깁니다. 강사 선생님이 선물로 준비해둔 펭수 판화는 인기입니다. 가족 단위로 수업을 찾은 학생들에게 사찰은 딱딱한 종교의 공간이라기보다 배움이 있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저는 이걸 해보니까 기존에 지도 만들고 이런 목판 찍어내는 사람들이 손에 필명이 들었을 것 같기도 했어요. 한 조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이 엄청 아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계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35호 청계사 목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청계사 목판에는 묘법 연하경, 오대진원 등 불교적 가르침뿐 아니라 천자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통일신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과 세계인의 문화재,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한국 전통문화 저변에는 불교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목판 수업 강사로 나선 정찬민, 각자장, 이수자는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하나라는 점에서 이런 수업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불교, 포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찰의 중요성이라든가 포교보다도 우리나라 불교문화를 통해서 전통미술은 전부 다 불교미술이에요. 서양이랑 틀려서 불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통미술은 없는 거예요. 신중도와 목판 등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불교미술 교육과 판화 수업을 열고 문화해설사까지 양성하고 있는 청계사, 최근 사찰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는 등 각 사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